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테이핑을 주위로 많이 모여주시구요 좌측부터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투잇은 훤칠한 장신 비주얼과 포스로 별명이 모델돌이라고 합니다 지금 레드카펫을 런웨이로 만드는 것 같네요 다들 너무나도 훤칠합니다 중앙도 포토타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투잇분들 훤칠한 장신의답게 팀 인사 부탁드리고 저희 무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인투잇씨가 네 그렇다면 무대에서 뵙도록 하고 좌측으로 퇴장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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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번에는 UMB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